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례회가 서광서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복지교회 김영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제주 서남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자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회무처리를 통해 현안 사업 보고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어 회무처럼